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짧은 시간을 통해 속성으로 공부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 4분기에도 긍정적인 영업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625억원 영업이익은 201억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 217% 상승한 수치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는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4분기 긍정적인 전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 대형가전 판매 호조가 유지되고 있고 광고비와 고정비 감소가 예상되며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는 줄이고 지난해 기저 효과가 낮기 때문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모바일에서의 판매량 증가도 예상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낮은 기저와 지속적인 판관비 절감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진 만큼 4분기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12월 배당이라는 매력도 갖고 있는데요. 롯데하이마트의 2019년 영업이익은 2,098억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0억원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업권 상각 그리고 손상차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영업이익은 1,648억원입니다. 올해 영업권 상각 비용이 지난해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0년에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롯데하이마트의 배당 수익률은 약 4.5%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유통업종 중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률을 보이는 종목이네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비용 절감 노력으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배당 가능 금액 상승도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 쥐인데요. 요즘 아모레 쥐는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 퇴직을 진행했고요. 비효율 점포와 카테고리를 정리함에 따라 내년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모레 쥐는 내년 경영 전략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전략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요. 강한 브랜드, 디지털 대전환, 사업 구조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글로벌 사업 방식은 달라져야 하고 시장에서도 도약하기 위해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더마 코스패틱이나 이너뷰티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을 계획이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사업 방향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의 대표 화장품인 설아수와 라네즈를 별도로 독립시켰는데요. 브랜드의 독립성과 회사 자체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브랜드만의 전문성 강화로 설아수, 라네즈라는 브랜드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설아수는 평균 구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젊은 세대를 타깃하는 라네즈는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너뷰티 유닛도 신설하여 건식 카테고리 매출을 두 배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면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주의의 주가 우상향을 전망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구체적 액션을 제시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소통과 접점 확장이 핵심 단어인 점, 마지막으로 기업의 효율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종목은 진성티 씨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내년 실적과 전망을 맑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회사 건설과 중장비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과 건설기계 수요 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0% 늘 거라는데요. 코로나로 여파가 작았던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은 내년에도 부양안과 구형 모델 교체 수요로 견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산업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교량 등의 낡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과 일본도 코로나 팬데믹이 축소되면서 경기 부양 정책들이 가동되면 관련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진성티 씨의 고객사인 두사 인프라코어의 매각 소식입니다. 현대 중공업그룹 계열사의 현대 건설기계가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부품 납품업체를 진성 EET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진성티 씨의 인프라코어 대상 매출액은 약 15% 수준이며 매출 카테고리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코어 매각과 납품업체 변경이 확정된다고 해도 진성티 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부양안과 글로벌 탄소 매출 규제 정책은 건설기계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이고 국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관련 부품 산업의 성장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진성티 씨의 앞으로의 주가 매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건설기계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두산 인프라 관련 우려가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LPG 운반선을 수주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 초대형 LP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선박은 2023년 1분기까지 완성돼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PG 운반선은 친환경 선박인데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같은 친환경 관련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엔진에 손상과 결함이 발생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원융 운반선의 추진 원료는 LNG로 바뀌어야 하는 움직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선박수주 계약 소식으로 인한 실적 개선은 대우조선해양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LG전자입니다.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내년 전체 영업이익은 3조 2,647억 원으로 최고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와 OLED TV 판매 증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ODM, 즉 외주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있어서 적자가 축소되는 등 수익성 호조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번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배터리 사업 출범 이후에 내년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과 그룹의 신성장으로 본격적인 매출 성장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데요. LG전자는 전기차 시대와 가전의 패러다임 변화, 예를 들어 AI, IoT 기능 접목으로 프리미엄 제품 교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LG전자의 투자 포인트는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된다는 점과 기대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수요 전망,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및 TV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ETF 트렌드에서 종목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슈 정리 매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